카프카의 단편 시골의사 틀웨트로 든든하게 몸을 감싸고 왕진 가방을 손에 든 나는 여행 준비를 모두 마치고 마당에 서 있었다. 그런데 마찰을 끌 말이 없었다. 말말이다. 내 말은 얼음처럼 차리찬 이번 겨울 내내 너무 부려먹었은지 간밤에 죽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한의 아이가 말을 빌리기 위해 온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래봤자 헛수고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눈은 점점 더 쌓여만 갔고 나는 점점 더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속절없이 그곳에 서 있었다. 대문에서 한의가 나타났다. 말도 못 빌리고 혼자 돌아와 등불만 흔들어댔다. 당연한 일 아닌가? 누가 지금 이런 여행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말을 빌려주겠는가? 나는 다시 마당을 서승했다. 이제는 방독이 없었다.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괴로워서 벌써 여러 해 동안 사용하지 않은 대지우리의 망가진 문을 걷어차다. 문이 경첩에 걸려 삐그덕거리며 열렸다. 다쳤다 했다. 말들이 뿜어내는 듯한 온기와 냄새가 퍼져나왔다. 대지우리 안에서는 등불이 줄에 매달린 채 흐릿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나지막한 칸막이 안에서 웅크리고 있던 한 남자가 푸른 눈의 순진한 얼굴을 드러냈다. 말을 메어드릴까요? 그 남자는 엉금엉금 기어나오면서 물었다. 나는 말문이 막혀 거저 몸을 숙여 안에 또 뭐가 있나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내 옆에는 한여가 서 있었다. 그녀는 집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네요? 라고 말했고 우리 둘은 함께 웃었다. 어이 형, 어이 누나, 마부가 외치자 옆구리가 탄탄하고 힘이 세어 보이는 말 두 놈이 차례대로 미끄러져 나왔다. 다리는 몸에 바싹 붙이고 잘생긴 대가리는 낙타처럼 숙이고서는 몸통을 비틀어 비좁은 문틈을 빠져나온 것이다. 하지만 밖으로 나오자마자 말들은 벌떡 일어섰다. 다리를 쭉 뻗고선 몸통에서는 김이 무릉무릉 피어오르고 있었다. 저 사람을 도와줘. 내가 말하자 한여는 순순히 마부에게 마구를 건네주었다. 그런데 한여가 마부 곁으로 가자마자 그가 그녀를 껴안고 자기 얼굴을 그녀의 얼굴에 부비댄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내게를 도망쳐오는데 뺨에는 두 줄로 이빨 자국이 빨갛게 나있다. 이런 짐승같은 놈. 나는 화를 내며 소리친다. 채찍맛을 좀 봐야겠느냐? 하지만 나는 곧 그가 낯선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나는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른다. 그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나를 돕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내 마음을 읽고 있기라도 한 듯 나의 협박 따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러고는 계속 말을 다루는 데만 열중하다가 딱 한 번 내 쪽으로 몸을 돌려 이제 타시지요. 하는데 정말 모든 준비가 끝나있었다. 여태까지 이렇게 좋은 마구를 갖춘 마차는 타본 적이 없다는 생각에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마차에 올라탄다. 마차는 내가 몰아야겠는 걸. 자네는 길을 모르지 않나? 내가 말했다. 물론 입죠. 저는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로자 곁에 남겠습니다. 그가 말한다. 안 돼요. 로자는 소리를 지른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음을 정확하게 예감하고서는 집안으로 따라놨다. 나는 그녀가 덜그덕거리며 문고리 그는 소리를 듣는다. 나는 철극하고 자물째 잠그는 소리를 듣는다. 그것도 모자라 마부가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마부의 온 방을 돌아다니며 불이란 불은 모조리 다 끄는 모습도 보인다. 자네도 함께 가지. 나는 마부에게 말한다. 아니면 나는 이 마차 타는 것을 포기하겠네. 급히 가야 하긴 하지만 마차를 빌려 타는 대가로 한혈을 내줄 생각은 줘도 없네. 이리야! 하며 그가 손뼉을 치자 마차는 물살에 휩쓸린 나무조각처럼 쏜살같이 내달린다. 마부가 달려드는 바람에 내 집 문이 부서지며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여전히 들리고 그 다음에는 내 눈과 귀가 모든 감각을 고루 파고드는 굉음으로 가득 채워진다. 하지만 그것도 한순간뿐이다. 내 집 대문 바로 앞에 환자의 집 마당이 열리기라도 한 듯 나는 벌써 그곳에 도착해 있었던 것이다. 말들은 조용히 서 있고 눈불안은 어느덧 그쳐 주변은 달빛으로 가득 차 있다. 환자의 부모가 집 밖으로 뛰어나오고 뒤를 이어 환자의 누이가 급히 달려나온다. 그들은 나를 마차 밖으로 거의 드러내다시피 한다. 나는 그들이 혼란스럽게 주고받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한다. 환자의 방으로 들어가자 공기는 숨쉬기 어려울 지경이다. 아무도 돌보지 않은 화로에서는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창문을 열어 저취하겠지만 나는 환자를 먼저 보고 싶다. 바싹 여의 없고 열은 없고 몸도 몸이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으며 공허한 눈초리로 내 이도 입지 않은 채 깃털 이불 속에 누워있는 소년이 내가 들어가자 몸을 이렇게 내 목에 매달리면서 귀에다 속삭인다. 선생님, 저를 죽게 내버려 두세요. 나는 주위를 둘러본다.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했다. 아이의 부모는 몸을 앞으로 숙인 채 묵묵히 나의 성고를 기다리고 있고 누이는 왕쟁 가방을 놓으라고 의자를 가져왔다. 나는 가방을 열어 의료기를 찾는데 손인은 침대 밖으로 계속 손을 내밀어 나에게 조금 전에 한 애원을 되새겨주려 한다. 나는 핀셋 하나를 집어 촛불에 비춰 살펴보고 도로 내려놓는다. 그래, 나는 불경스러운 한다. 생각을 한다. 이런 경우는 신들이 도운 거야. 없는 말도 보내주고 거기에 급하니까 한 마리를 더 보태주기까지 하고 말이야. 과분하게도 마부까지 붙여주셨잖아. 그때 비로소 다시 로자 생각이 난다.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 그 아이를 구하지? 어떻게 해야 그 마부의 손아귀에서 그녀를 빼낸단 말인가? 그녀에게서 신발이나 떨어져 있고 마차 앞에 매여있는 말은 도무지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말이야. 어떻게 된 영문인지 가죽 끈을 느슨하게 풀어 해친 말들이 밖에서 창문을 열어져 치고 창문마다 하나씩 대가리를 들이밀고는 식구들이 고함을 쳐도 전혀 독려하지 않은 채 환자를 지켜보고 있다. 곧 돌아가야지 나는 생각한다. 마치 말들이 떠나자고 재촉이라도 한단 말이다. 하지만 내가 더워서 얼이 빠졌다고 생각한 누이가 내 털 외투를 벗기고 나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 럼주도 한잔 나오고 소년의 늙은 아버지는 내 어깨를 두드린다. 보물같은 자식을 맡겼으니 이 정도 허물없는 태도쯤은 괜찮다는 식이다. 나는 머리를 흔든다. 아마 노인의 이런 편협한 사고방식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것 같다. 나는 오로지 이런 이유에서 럼주를 사용한다. 환자의 어머니가 침대 곁에서 나에게 손짓한다. 나는 그녀의 뜻에 따라 침대 쪽으로 다가갔고 말 한마디가 천장을 향해 흉긴거리며 울부짖는 동안 소년의 가슴에 머리를 갖다 대자 소년은 내 젖은 수염 때문에 몸을 부르러 뜬다. 짐작대로다. 소년은 건강한 것이다. 혈색이 나쁘고 어머니가 걱정한 나머지 커피를 너무 먹였을 뿐 건강하며 그저 엉덩이를 한판 걷어져 침대에서 내쫓는 것이 상책일 정도다. 하지만 내가 세계개혁자도 아니고 그냥 누워있게 내버려 두자. 나는 지방관층에 고용된 의사로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내 임무에 충실한 편이다. 봉급은 시원치 않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인심이 후하고 그들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아직 로자를 돌봐야 한다. 그러고 보면 소년의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 나도 죽고 싶으니까.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겨울에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겠는가? 내 말은 이미 죽었고 마을에서 내게 말을 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돼지우리에서 마차에 멜 말을 끌어내야 하다니. 만일 우연찮게도 그것이 말이 아니었다면 나는 암 돼지를 타고 와야 했을 것이다. 일이란 게 그렇다. 나는 가족을 향해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은 이런 사정을 전혀 모른다. 설령 안다고 할지라도 전혀 믿으려 들지 않을 것이다. 처방전을 쓰기는 쉽다. 하지만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어렵다. 자, 이것으로 나의 왕지는 끝난 것 같다. 또다시 나를 헛수고하게 만든 것이다. 나는 이런 일에 만성이 되어 있다. 야간 비상벨 덕분에 온 마을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번에는 로자까지 내주어야 했다. 오랫동안 내 집에서 함께 살면서도 거의 안중에도 없었던 그 예쁜 처녀를 말이다. 그 희생은 너무도 크다. 그러니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다 해도 내게 로자를 돌려줄 수 없는 이 가족에게 매달리지 않으려면 임시방편으로 머릿속에 괴변을 꾸며서라도 무언가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내가 왕진 가방을 닦고 털 위에 툴을 달라는 눈짓을 하자 가족들이 모여든다. 아버지는 손에 름주단에 코를 박고 쿵쿵거리며 냄새를 맡고 어머니는 아마도 내게 실망했는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내게 무엇을 기대했던 말인가? 어머니는 아마도 내게 실망했는지 눈물을 머금고 입술을 깨물었으며 누이는 피가 잔뜩 묻은 손수건을 흔든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경우에 따라 이 소년이 어쩌면 정말 아픈 것일지도 모른다고 시인할 준비를 하고 있다. 내가 소년에게 다가가자 소년은 내가 원기를 복두들 수프라도 갖다 준 양 나를 향해 미소를 짓는다. 아, 이제 말 두 마리가 함께 흰거리며 울부짖는구나. 이 소리는 아주 높은 곳에서 내리는 명령이니 이것으로 내 진찰의 한계를 용이하리라. 그리하여 이제 나는 알아낸다. 이 소년이 정말 아프다는 사실을 소년의 오른쪽 옆구리와 허리께 손바닥 크기의 상처가 있었다. 상처는 장밋빛 명함이 다양했는데 깊은 곳은 진했지만 가장자리로 갈수록 인해졌다. 고르지 않게 뭉친 피가 오돌돌돌 맺혀있는 상처는 탕광 입구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다. 멀리 떨어져서 보면 이런 모습이었지만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상태는 더 심각했다. 이것을 보고 나직의 신음을 토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굵기며 길이가 내 손가락만한 벌레들이 원래도 몸통이 장밋빛인데 여기에 피까지 범벅이 되어 상처 안쪽에 들러붙어서는 작고 흰머리와 수많은 발로 밝은 빛을 향해 기어나오려고 꿈틀거리고 있었다. 불쌍한 아이야 늘 또 올 길이 없구나. 나는 너의 큰 상처를 쳐다든다. 너는 옆구리에 핀 꽃 때문에 죽어간다. 가족들은 행복해하고 있다. 그들은 내가 무언가 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누이가 어머니에게 내가 일하고 있다고 말하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까치발을 하고 양팔을 뻗어 균형을 잡은 채 열린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달빛을 받으면서 방 안으로 들어오는 몇몇 손님들에게 말한다. 저를 살려주실 수 있죠? 상처 안에서 꿈틀대는 생명체 때문에 의식이 완전히 혼매진 손이니 훌쩍이며 내 귀에 속삭였다. 이 지역 사람들은 늘 이렇다. 언제나 의사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한다. 그들은 그들의 오랜 신앙을 잃어버렸다. 신부는 집에 앉아 미사복이나 한 가닥씩 찌어뜯게 내버려 두고 의사에게는 섬세한 외과의의 손으로 모든 걸 해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 당신들 뜻대로 하시길. 그런데 내가 자칭한 것은 없어. 당신들이 나를 성스러운 목적에 쓴다면 나는 그것도 감수하겠어. 늙은 시골 의사가 어떻게 그보다 더 나은 것을 바랄 수 있겠어. 한여까지 약탈당한 마당에 그러자 식구들과 철로들이 와서 내 옷을 벗긴다. 교사가 선두에 서서 이끄는 학교 합창단이 집 앞으로 와서 아주 단순한 가락으로 된 노래를 부른다. 그의 옷을 벗겨라. 그러면 그가 치료하리라. 그래도 그가 치료하지 않거든 그를 죽여라. 그 사람은 단지 의사일 뿐. 그 사람은 단지 의사일 뿐. 그 다음 내 옷이 벗겨졌고 나는 손가락으로 수염을 잡고 머리를 숙인 채 이 사람들의 하는 짓을 가만히 보고 있다. 나는 아주 침착하고 그들 모두보다 우울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사실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이 양발을 잡고 나를 번쩍 들어 소년이 누워있는 침대로 옮겨 놓았으니 말이다. 그들은 나를 소년의 상처 옆쪽 벽에다 눕혀놓는다. 그런 뒤에는 모두 방을 나가고 문이 닫히며 노래소리가 멈춘다. 구름이 달을 가리고 침구가 나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으며 창구멍에는 말대가리가 그림자처럼 어른거린다. 아세요? 소년이 내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을 듣는다. 저는 당신을 그다지 믿지 않아요. 당신도 어디선가 여기로 내 던져진 거잖아요. 제 발로 이리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도와주기는 그냥 제가 죽을 자리만 비좁게 만드시는군요. 정말 당신 눈을 후벼 파고 싶네요. 맞네. 나는 말한다. 이건 치욕이네. 하지만 나는 의사라네. 내가 뭘 하겠나? 믿어주게. 내게도 쉬운 일이 아니라네. 저더러 그런 변명 따위로 만족하라고요? 아, 아마 그렇게 해야겠지요. 언제나 저는 만족해야 하지요. 이렇게 멋진 상처를 안고 저는 태어났지요. 이게 제가 갖춘 전부입니다. 이보게 청년, 자네의 결점은 전체를 보는 안목이 없다는 거야. 이미 온갖 병실을 두루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말하네만 자네의 상처는 그다지 심하지 않아. 도끼로 예리하게 두 번 찍힌 상처일 뿐이야. 숲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옆구리를 드러내놓고 다니면서도 도끼 소리를 좀처럼 듣지 못하는데 하물며 도끼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겠는가? 정말 그런가요? 아니면 열병을 앓고 있는 저를 속이시는 건가요? 정말로 그렇다네. 의사의 명예를 걸고 하는 말이네. 손희는 이 말을 듣고 잠잠해졌다. 그런데 이제는 나의 구원을 생각할 시간이었다. 말들은 아직도 우직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나는 옷가지와 털 외투 그리고 가방을 주섬주섬 긁어모았다. 옷을 입느라 꾸물거리고 싶지 않았다. 말들이 올 때처럼만 서둘러 준다면 이 침대에서 내 침대로 분명히 금방 뛰어들 수 있을 것이다. 말 한 마리가 얌전히 창가에서 물러났다. 나는 둘둘만 옷뭉치를 마차 안으로 던졌다. 털 외투가 너무 멀리 날아가 소매 한쪽만 옷걸이에 걸렸다. 그 정도면 됐다. 나는 말등 위로 뛰어올랐다. 가죽근이 바닥에 질질 끌릴 정도로 느슨하게 풀리는 바람에 말 두 마리가 제대로 묶이지 않았고 이 때문에 마차는 갈피를 못 잡고 이리저리 굴러서며 마차의 맨 끝에 간신히 걸린 털 외투는 눈보라 속에서 풀러겼다. 이리야! 나는 외쳤으나 말은 힘차게 달리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영감님들처럼 느릿느릿하게 눈 덮인 불판을 지나갔다. 우리 등 뒤에서는 아이들의 새로운 그러나 어디선가 틀린 노래가 오랫동안 울렸다. 기뻐하라 환자들아! 의사가 너희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다. 절대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진 않을 거야. 환자가 넘쳐나던 병원도 망할 거고 후임자가 내 자리를 넘볼 거야. 하지만 그래봤자 소용없어. 그가 나를 대신하지는 못할 테니까. 내 집에는 구역질 나는 마부가 날뛰며 돌아다니고 로자는 거의 재물이 될 거야. 나는 그 상황을 심각하게 상상하고 싶지 않아. 늙은 나는 불행한 시대의 혹한의 맨몸으로 던져진 채 이 세상의 마차와 저 세상의 말을 타고 정치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어. 털 위에 두는 마차 뒤에 걸려있지만 내 손은 거기까지 닿지 않고 환자들 가운데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누구도 손가락 하나 깎아가지 않는군. 속았구나 속았어. 한 번 잘못 울린 비상배를 따랐더니 돌이킬 길이 없구나. 짧은 소설이었습니다. 한 번 더 울린 비상받는 것 같다. 감사합니다.